오늘은 미혼 남성들을 위해 한국 여자와 결혼하면 정신병에 걸리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식을 생각할 때 스드메라 불리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과 예식장 대여에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어째서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게 지옥인지 여성들의 말투와 행동을 통해서 표독스러움을 느끼고 가시죠. 웨딩 마사지 해본 여시 조언 부탁할게 라는 글이 여성시대에 올라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여성은 하나의 사진을 첨부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여시 니가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는 돈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마사지에 몬 150만원을 쓰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카톡을 첨부하죠. 6월 달에 결혼하고 제주 스냅 촬영 안 가는 대신 그 돈으로 웨딩 마사지를 시켜달라 말했어. 웨딩 마사지 15번 봤는데 150만원이고 이왕 하는 거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곳 가서 하고 싶었거든. 돈은 나중에 또 모으면 되지만 결혼은 인생에서 한 번이잖아. 그니까 돈을 쓰더라도 평생 후회 안 할 결혼하고 싶어서 격낙받고 승모근이랑 얼굴 이쁘게 결혼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걸 이해 못해주는 것 같아. 걍 그거 살 빼면 되는 일인데 왜 150만원 주고 마사지 받아야 하냐고 허영심 넘치는 사람 취급하는데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 150만원 투자하는 게 이런 쓰레기 취급받을 일이야 라는 말을 우리 한국 여성께서 하게 됩니다. 미혼인 남성분들은 저게 뭔 개 소린가 싶겠지만 실제 우리 한 여들은 두툼하게 솟은 승모근을 가라앉히기 위해 마사지를 선택했다. 얼굴 갸름하게 보이기 위해 얼굴 필라테스를 받고 있다. 라는 진짜 정신나간 미친 소리를 하면서 마사지 15번 받는데 150바르는 게 아주 합리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있는 곳으로 잘 찾은 거다. 150만원은 비싼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못쓰는 한남은 결혼하지 말고 한강물 빠져 뒤져라 요즘 한강물 따수어져서 죽기도 편할 거다. 요즘 한남들 왜 이렇게 돈 쓰기 싫어하지 우리 엄마 아빠 때까지만 해도 호구같이 여자 설거지 잘해줬는데 150만원은 허영심이 아니다. 그딴 꽁치남 왜 만나냐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발언들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은 고작 30분 결혼하는데 그거 승모근이랑 얼굴 조금 작아보이고 싶은 마음에 운동을 해서 살을 쳐 뺄 생각을 하지 않고 150만원 주고 마사지 받아서 살을 빼겠다는 등신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이런 등신빠뻐러지 같은 여성들의 k-웨딩 문화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 여성들은 결혼할 때 빠짐없이 신부 마사지 웨딩 마사지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승모근 사진을 올리고 이거 마사지 받아야 하냐 보톡스 맞아야 하냐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죠. 결혼식 비용 평가해달라는 이 글을 보면 진짜 가성비로 했다고 생각하는 결혼 비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게 신부 마사지 비용입니다. 그냥 나가서 살을 쳐 빼면 되는 건데 여러분은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더 돈을 날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자친구 신부 마사지 안해주면 150만원은 비싼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못쓰는 한남은 결혼하지 말고 한강물 빠져 뒤져라 요즘 한강물 따수어져서 죽기도 편할 거다. 라는 소리를 신부 친구들에게 들어야 한다는 사실. 나이 서른 넘어서 축축 처지는 살덩이는 보기 싫고 그 살덩이 없애자고 운동하기보다 집에 누워서 엽떡이나 허버허버 먹고 싶은 여자들. 한국식 K웨딩에 함몰되어 일생에 한 번분인데 왜 이거 안 사주냐고 땡깡 부리는 여자를 설거지하고 싶으신가요? 일생에 한 번분이면 밥을 처먹지 말던지 운동을 처하던지 해야 할 건데 늘어나는 뱃살을 줄일 생각은 안하고 마사지나 받을 생각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6월 달에 결혼하고 신부가 150짜리 마사지 해달라 말하는 남성분이 있으면 지금 빨리 도망가라 전해드리고 싶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저 불쌍한 퐁퐁남이 도축당하기 전에 도망갈 수 있도록 구독은 필요없고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베트남 국제결혼 얼마? 1,500만 원.